저 때메 팀이 졌어요 아니야 영웅아 그럼 하지마 아니에요 진짜 진짜에요 영웅아 지금 하지마 이 자식아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 가자 이거라도 이기자 이기자 진짜 이기자 이기 자 자 11시 섬 7시에 여기 새끼리있어요 여기 새끼리있고 어 우리 자리 좋다 여기 미나리 빵짜리 막혀있고 여기도 빵짜리 막혀있어요 저는 다음 무한이에요 어? 뭐 영어 몇신데? 저 12시요 나이스 저는 처음으로 막혀있어요 ㅋㅋㅋㅋㅋ 어 무한이야 여기 개그지고 여기 진짜 부자 우리 자리 좋은거 아니에요? 좋은거 같아 11시 섬이어서 우리 사실상 4대빵이야 사실상 어 저는 어차피 막힌건 아니죠 입구가 어 여기 미나리 빵짜리 하나있어 그거 캐어대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요? 적은 없는데 그냥 다 기본적인 정신인데? 다 없이 적응 아 적은 좋지 졸레여서 여덟열열 열두열레덩인가? 졸레여서 여덟열열 한시빨 빨리 죽여야될거같은 한시 개 부자라서 아 한시빨 죽여야될거같은 한시빨 한시빨 겹이예요? 한시빨 겹이예요? 아니 미나리 개수가 많아 아 나보다 더 많아 나도 12덩인데 졸레여서 그것보다 많아요 양쪽이 미나리에 있을게 있어요 10개씩 거의 그런 수준 저 6시 끝낼까요 저는? 너 6시 너 여기 길 있는거 알지 홍규야? 거의 길 연결됐다 속세키에요 여기 아 홍구는 8덩이네 근데 5시는 7덩이야 하하하하하하 다시 1덩이 홍덩이 아니에요 50짜리 한 50개 있어요 50짜리 50개? 네 그럼 참 많으겠네요 그니까 50개가 100개인가요? 하여튼 그정도 있어요 50짜리만 50짜리가 100개있데? 뭐야 라인스 아 이 100하면 뭐야 어 이 말이였구나 2개 붙였는데 5천이네 딱 한시 정도 그나마 다행이다 와 미나리 많은데는데 여기 Particularly 와 강하네 적은애 atoire 위 하 Douglas 1 황 schon Ca- 해외 이십덩이야 한시 티 아 뭐야 이거 아 Ring 하 여러번 도AU 비 오 다오씨 3마리 많네 타드 3이니까 맘의 타이밍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단 한명 죽여야될 것 같은데 우리? 오 이거 다섯시 뭐야? 와아아아 다오씨는 그지니까 대충 놔두면 될 것 같고 한시를 죽여야될 것 같애 어 그럼 일단 우리 천천히 일단 각자 방어하면서 해볼까요? 오 세시간대 세시로 아 나 언덕이네 다오씨 미네 하나 켜가야지 아 ㅈ같겠다 진짜 와 아 뭐야 다섯시 아 질러 나한테 바로 해나져야되는데 네 제가 해를 갖고 있더라 와아 다섯시 메알 해파티다 천우형님 형이만 하신게 이게 아니에요 형님? 다른 버튼이 또 있나 나 이거 수저글에서 해나놓으면 못 막아 뭐야 어 뭐야 아 나 수저글 부가려서 해나놓으면 못 막아 어 근데 세시 아 세시 사웃이라서 아 이게 납박자 할 수가 없어 아야야 역주할 수 있어 역주할 수 있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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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역주할 수 있어 어차피 저쪽 투적이라서 뭐 엘구치 구경 홍단 뭐야 인수 있어 아이고 다섯시 다섯시는 거의 뭐 끝만가면 없다봐야되니까 다섯시 없고 열한시니까 열한시 이제 드랍시다 제거가 오겠네 뭐 공중윤이 오겠다 그러면서 패널박으면서 해야지 아 우리가 저기가 하나도 없는게 진짜 아쉽다 이몽기 판단 뭐야 이거 그럼 저기 열한시 테란이일수도 있겠다 테란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9시 스킨 뿌리면 돼 전체로 테란이 오 어 야 홍규 잘 죽나 이기여 어 홍규 언젓도 있네 이거? 어 11시에 뭐 폐장 날린다 와 드랍신 나온다 와 BB 할 것 같은데? 와 영호 무한이었으면 좋겠다 오 일단 오 맘에 좋은데요? 저 바로 합리할게요 이길 수 있어 우리 진짜 영호야 너한테 포토 막았네 나이스 아 어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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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하고 있어 한시로 오 아홉시 아홉시 와 뭐야 아홉시 언제 왔어 아홉시 못망다 아홉시D 아 vez 어차피 3이여가지고 막으면서 해보면 괜찮은데 다할 수 없고 막았어? 어 형 막았어 아 예예 저도 일단 중에서 할게 일단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시도 거의 없고 지금 꼈어? 호테란이야 호테란인데 링만 나오고 계속 3이라서 쓰러 날라야되고 제가 빨리 로봇테크 탈게요 그러네 이거 올벌처네 제가 빨리 로봇테크 탈게요 다섯이 없어도 왕 저거 다 먹었네 오가 . . . 자 어떡해 퍼즐 잠깐만 갈게요 왜? 저 이거 라떼아 제가 시켜주고 잠깐 꼬리 빌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또 착불로 시켜주신거 아냐? 계산해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아 아 우리 또 홍가인 또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고우 픽사 이거는 제 3판 이상이니까 아 이겼어요? 아 고맙네 아 저그거 없는게 아팠네 아 아깝네 고맙습니다 아까 이 차면 우리가 몇판 서크 하냐고 종족 그런거 신경 못썼다 그니까 아 이제 이제 다 파악돼가지고 아 아 아 저쪽이 또 저거가 또 있으니까 곱창 보내주신거에요? 어 어 곱창 보내준거 아니야 그냥 그냥 시켜주신거네 네 시켜주신거에요 맛있겠다 아 군침도네 밑에가서 곱창맛나는 라면 먹어야되겠다 하하하하 아이소 바꿔주세요 홍구랑 정우랑 바꾸면 될거 같아요 네 네 맛짬뽕이나 먹어야지 맛짬뽕먹방 가는거야 홍구야 하하 저 3시 어 저 3시 저 1시 아 아 나 11시 아 보성이가 캐리할게요 4시 아 근데 왜 이렇게 저 3시가 제일 안좋은거 같아요 11시보다 어차피 홍구 1시 걸렸으니까 어차피 홍구 1시 걸렸으니까 아니 저 각자라고 하면서 후방가서 살면 될거 같은데 저 와 이거 2시 내 홍구는 몇시야 1시 1시 어? 너 더블렉한다 홍구야? 어 아냐아냐 홍구야 그건 안될거같은 2시야 오후 아 아 이거 뭐야 도롱룡ụ같이 생겹고 뭐야 힐 야 정글의 법칙 나오는 형은 그 섬에 있는 그 도마뱀 마지막 도마뱀 이름 뭐지? 꼬박이 생겼네 홍보가 잘해줘야겠다 이거 가사노바님 10개 패밀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거 때리면 죽는대요 형 너무 많아 아 뭐야 체력 1이에요 체력 1 어 코모토 도마뱀 같이 생겼어 그래 코모토 도마뱀 갔어 닮았어 얘네 무섭게 아 야 거지 지을까 홍기야 여기 언덕이었어? 네 아 저쪽 쪼가 보고있네 아 일단 원태란 어 우리 좀 방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어버려 온거야 어 언덕에 선봉해야겠다 안 되겠다 나도 어차피 성팬 지우면서 일단 링 헬프는 가질 수 있어서 천천히 캐논 지우면 될거야 11시는 아 3시는 그냥 헌터고 시X같은 놈들 다 죽인다 프로를 다 죽여야겠다 이게 뭐야 어 투저거다 투저거 원태 투저거 원태 업토스 문 에덤 VN 응 각자 방어하면서 삽시다 이거 뭐야 아 죽어도 끝이 없어 아이씨 아 성균이 메카닉이 아니구나 저한테 온다 아 안도가 서플 개쩍네 아 죽이로 미쳤어 어 홍구야 조심해 잠시만 너 조심해 너한테 간다 홍구야 아 여대똥이 너무 그진데 이거 아 이안이 없어 권이 안 모이는데 오 영원 다 간다 오 영원 다 간다 아 나 이거 또 PBT는 해보겠는데 Q 갑니다 Q 패 Q 같애 아 영원 죽였다 아 왕아 볼게요 진짜 오 오 오 좋았다 백업 좋았다 와 백업 오졌다 홍구 역시 이 영웅의 오르팔 오 좋고 아 근데 좋았다 이거 백업 인정 오 좋았다 9시 3위치 오 이 영웅은 이제 한번 또라먹어가지고 오 이 영웅은 이제 한번 또라먹어가지고 타겟스 이티로 다 옮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다섯시 이거 수에 줄만한거 아냐 이거 하하하하 이겼어 아 이거 다섯시 피해주면 될거 같은데 아 다섯시 피해주면 될거 같은데 아 다섯시 피해주면 될거 같은데 아 택시 피해주면 할거 아냐 택시 피해주면 끝나네 이거 택시 피해주면 끝났는데 택시 피해주면 끝났는데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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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해커랑 나가고 또 매종오였어 으으으으으으으ㅔ 부으으으으 으으흥 하하하하 아 이거 좋았다 이거 좋았다 어 근데 아직 배너랄있네 쪼꼼있내 아 지금 히퀘 있어야 아 근데 선 별로 안좋다 연보 나간다 대우 형 나도 못써요 다섯시 해처리 지워야되가지고 해처리 지워야되는데 나도 못써 지금 다섯시만 내가 어떻게 괜찮고 오 리버만 빨리 뜨면 죽겠는데? 오 나이스 리버 썼다 다섯시 해처리 한 번만 더 터뜨리면 이겟네 진짜 오 나이스 아웃시 마비 오 좋다 이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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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다크로 한번 해 보자 캐논 들었는데 나 너무 가난한데 왜 이래? 아 이거 엉덩이에서 끝나고 이상해 이거 아 또 나네 아 나 끝났다 마린 메디까지 와가지고 아 좀만 다 뚫리네 이거 용호야 오 리모 리모 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응 어 어 넘버 갈게 아 탈라 5시 끝내시면 되겠니 아 알리지 뭐야 뭐야 알리지 안했어? 모성이 형 1시 5분 좀 잡아주실 수 있으세요? 모성아 나 죽었다 라는데 매정우 모성아 나 죽었는지 모성아 나 죽었다. 모성아 나 죽을 수 없다. 모성아 나 죽었는지 와 여덟동이 너무 가난하다 이거 5가스만 못한 2가스네 3득 함이네 3득 함이네 3득 함이네 4득 함이네 4득 함이네 1득 함이네 나이스 보성양 12시 캐논좀 오 이것이 오 이것이 온다 이것이 온다 아하이 아 내 본진이 무기네 오 양구야 좋고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이제 중요한건 뭔지 아세요 보성이 형 어 11시 11시를 갇혔다는거죠 그라고 수고여 아하하하하하 으아아아 야 Q 좋았다 야 Q 지렸어요 Q 좋았어요 으아아아 야 와 야 홍규 다크센스 지렸다 여러분들 실력은 노력이지만 센스는 재능입니다 흥어 estar 응 아 아 . . . . . . . . . 들어간 군덩 군덩 세레모니가 되게 쬐야되나 세레모니가 아주 쥐야될 세레모니가 잘하네 세레모니가 이겼네 세레모니가 잘한다 세레모니가 빨리 어우 세레모니가 빨리 처음 했지 세레모니가 빨리 세레모니가 이겼네 대결이 나와 가자 진짜 이거 못자 이겼다 이겼다 종합만 다 맞춰면 되잖아 나이스하셨으면 좋겠다 임팩트! 임팩트 있지 않았습니까 방금? 수고하셨습니다 아 우리 서리비아님께서 7위기에 감사합니다 7위는 누구죠? 규가 잘해 규가 어 방금 다크센스 쩔었던 것 같아 다크때매 이겼어 그것때매 이겼어 그것때매 다섯씨가 존나 아 너무 웃기다 정훈으로 진짜 시작하자마자 죽어있네 다섯씨는 다섯씨는 다섯씨만 안나오게 기도해야겠네 진짜 만약 다섯씨 테란 나오면 커맨드 띄어서 안맞아 잘 못했다 어 다행이다 나 다섯씨였는데 와 다행이다 다섯씨였어 다섯씨였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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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린나구 아 지린나구 이거 뭐야 야 다섯씨랑 섬 나오면 못이겨 다섯씨가 진짜 못이긴거 같아 섬은 그래도 방금 식은땀 났다 방금 식은땀 났다 아 제발 제발 다섯씨 나오지마 우리 팀 제발 제발 다섯씨 나오지 말아라 제발 제발 아 아 아씨 아 근데 저 앞마당 먹을 수 있어요 저거는 그래도 저 구발하면서 앞마당 먹을게요 야 그래도 와 이 자리 자원 일곱동이 작갖다 와 뭐야 이거 섬있다 섬있고 투잡으면 할만한거 아니에요 우리 쌍구로 하면 죽이자 일단 저는 아까처럼만 할까요? 어 이번에는 근데 캐논 안집고 하면 될거 같은데 온거야 알겠습니다 우리 투잡이 있어서 이게 몇명 죽이고 시작하죠 초반에 초반에 죽일까요 우리? 어 나도 약간 BSB 뭐 이런거 할게 구라찔님 10개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쪽 한명 섬이라서 균은 어떡하죠? 아니 이거 자원 너무 안무인다 어 너도 그냥 공격적으로 해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어차피 돈 무한이니까 나중에 그냥 적당히 질러 뽑으면서 캐논 나중에 박으면 되나 와 근데 여기 자원 너무 안무인다 진짜 열받네 여기 진짜 아 이런느낌이구나 여기 아 어차피 4대4인데 한명이 없는 느낌이 저것때문에 그렇구나 다섯시 때문에 와 이거 아니 스포닝이 안 지어지는데요? 잠시만 어디다 지어보자 어 스포닝은 비슷하게 올라가네 어 똑같애 초반에 타이트하게 죽이고 시작해야겠다 내가 여섯시 죽일게 프리와이 어 여섯시를 어 일곱시 어 벅막하면 되겠네 어 아니 아니구나 연결돼있죠 완전히 길이 두개지 와 근데 일 진짜 빨리킨다 아니 나 벌써 없어졌어 9시 적은 아 미노야리 벌써 없어졌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되냐고 마음이 아프다 진짜 셋이 토스 셋이 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셋이로 갈까요 우리 다 다 같이 그리고 차량끼리 1대1하고 9시 적은가 있긴하구나 아 근데 선매 나왔을때 적은하면 좋겠다 아 나 이거 시그라베 써야되나봐 어? 이거 자원이 점점 멀어져가지고 안보여요 여라시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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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섯시 ㅈㄴ 아까워 아 룸도 못나가네 여기는 아 룸도 못나가네 여기는 아파야 돼 지절로 가네 진로도 압박해 아 3시 안 9시간데 저그 스포스라서 좀 천천히 잘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갈까요 3시로? 달려볼까? 어 파일럿 하나 깨면 다 안나온다 어차피 저기 3시가 저그가 무조건 수비해주러 올걸 아 와 뭐야 왜이렇게 많아 아 아 뭐야 먹겠다 일단 파일럿 깰게요 아 9시 아 9시 파일럿 깨어있어 어 어 3시 끌어있어 나이스 쥬이째트 끝할게요 야 제가 제가 헬프 갈게요 보성이 형한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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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있게 네 난 끝 하나 해보실게 야 야 여기서 들어아만 해주고 어떡하라고 그냥 와 마린까지 왔어 어 마린까지 왔다 저 7시 헬프님 와야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홉시도 아깝고 여섯시도 아깝고 이거 무슨 자리야 어 먹었다 벙커에만 마린만 안들어가면 어차피 되니까 이러면은 여섯시로 바로 모아서 갈까요 우리 아홉시도 아홉시로 바로 고 여섯시로 바로 고 여섯시 여섯시 가도 되겠는데 좋은데 여섯시로 오일치 여섯시로 이기고 날아가 아 여섯시 벙커있네 여섯시 벙커있네요 여섯시 죽였으니까 이제 좀 쬐물 사면 될 것 같은데 여섯시 죽이자 여섯시 죽이자 여섯시 남으니까 여섯시 남으니까 여섯시 남으니까 여섯시가 여섯시가 차원 많아? 이제 근데 가스 타고있어요 이날 몇동이야? 10동인거 같은데요? 아홉시 2대 사이야될거 같은데 아홉시 주일수 있을까요? 질러올뻔해 질러올뻔해 질러대고 가면 돼 질러 개많아 홍교 어 홍교가 택배타면서 오케 남에만 홍교가 막아주세요 꼬리많아가지고 홍교가 거기서 12시 이제 리버올거에요 아마 그럼 뭐 점사할까요? 위에 선크나다 점사할게요 아 위로 위로 타고 들어 반은 밑으로 들어갈게요 반은 밑으로 반은 위로 고고고고 천무 어쩌면 돼 범죽자 지금 나이스 끝났다 나 이겼는데? 괜찮은데요? 아 근데 여우 다수치구나 포기할래 어 뭐야 여기 남에 벌써 나왔어 어 나 나 잠깐만 나 이거 위험하다 아 아우씨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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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당해 어 저거만 이제 막아주세요 저 선거 빨리 박을게 너한테 안 갔곤? 어 안오네 다행이다 엘리 엘리 쉬고 왔다 엘리 쉬고 저거 일단 막으면서 같이 막아드릴게요 제가 저거 깜짝 놀래켜볼게요 한시로 무조건 셔트 오거든요 형거 다크가면 이이겠다 이거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어 후반만 어떻게든 가면 되겠네 어 희도가 나오셨네 질럭으로 수비에 죽여 뭐 뭘해도 되겠다 너 편한걸로 해도 되겠다 홍구가 일단 무한이니까 저는 그냥 없는셈치고 일단 하세요 하면 좀 낙세네 홍구가 잘해야겠다 이거 나 어떻게든 살고 예 홍구야 니가 수비병 좀 많이 보내드려 어 제욱이 형한테 좀 많이 보내드려서 둘이 같이 살아남고 고성형하고 나는 버티기만 하고 무조건 어 다음 다파보고 다행히 앞마당이 있다 아 다행이다 영구야 너 썸큰 썸큰 쩍을 이 마음이 되겠다 예 저 올썸큰할게요 어 다파만 한다 오오오오오오오 한시로 가는거 같애 이거 열두시 열두시로 가자 열두시로 열두시로 죽어 한번 모아가지고 어 투리버 온다 투리버 온다 어 투리버 속옷 됐네 투리버 여섯시 빼곡가준다 어 너 투리버는 없다온거야 너한테 여섯시로 빼곡가줬어 투리버 아니 아이스 여깄어요 아 거기있어요 와와 여섯시로 왔다 와와 어 투리버 여섯시로 왔다 아이스 아 툴기니깐 개무서워 툴기니깐 개무서워 툴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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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 툴기니깐 다음이라 뵈 이제 툴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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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구니깐 리버가 너무 활기치네 피는 없긴 한데 와 리버가 엄청 피해봤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이네 어 리버다 욕기 없어서 괜찮아 자 갈게요 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고 다른데 다크같은걸로 헬을 들고 나는 괜찮아 나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어 바크 뽑으면 어차피 엄청 까다로워 원스킨이라서 어 드랍 뽑았네 머션씨가 엄청 헬있고 같이 뽑아주면 다크, 다크 뽑으면 엄청 헬있다 어 저한테 저한테 이만 막으면 이긴다 진짜 마지막이다 리버 한마리는 죽은거 같지 어 썩쿨 또 죽었다 한마리 어 썩쿨은 한마리 그렸어요 썩쿨 치였어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막았다 이었어 어 한시로 한시로 어 오케이 한시 조심 홈구만 잘했으면 돼 홈구만 잘했으면 이겠고 다크다 나이스 나이스 오 다크 좋다 어 이거 이거 잡는? 어 잡았다 나이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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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일곱시 일곱시 열한시 안나오는게 중요하네 이건 다하시다 하신데 어 일곱시 어 일곱시 일곱시 토았다 셔트한마리 이쪽쪽에 어 여섯시 여섯시 맘에 오 맘에 정말 딸림네 딱 한마리 나이스 어 다크 좋아 다크 너무 좋아 한마리 좋갑니다 네 네 그가 센터 집중해가지고 우리 여섯시 스터란을 같이 죽이면 될거같은데 잠깐만요 네 나이스 토클리포 잡았어 어딜가미 하아악 어? 보 많은데? 많은데? 네 한테 오거든요 오 템 있네 오케이 조성이형이 위험하네 아 됐어 버려 버려 거의 2대2라서 조성이형 어떻게든 살려주는 힘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2대3이 아니라 2대2구나 그래도 좋아 스토업 있어? 아 스토업 안 눌렀어 아 안 눌렀다고? 홈교가 캐리어야 되는데 아 이거 빡세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조금만 아 뭐야 뭐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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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인터넷 좀 어 나주기로 올라고 하나보다 정서는 제대로 완성되자 어 저에요 오케이 같이 나도 맘에 있어 2대 네 오케이 같이 이거 한 번에 딱 막아주면 어 홈교야 너무 들어가있어 정력 일단 6시 후속 딱 끊고 어 나와가지고 같이 합류해가지고 어 6시 후속 딱 끊어도 되고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드라워졌다 저는 어차피 쉽게 못 미우고 있어요 저기도 쉽게 못 민다 오케이 스토업만 되면 아 이거 수영먹겠지 리포 뺏다 리포 뺏다 사먹으면 되겠다 이것은 빠리맥이 수영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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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수영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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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크림 아부셔리 풍 habían 와 reward 우와!! 와 규 뭐야 슈 geek 오 나 메탈 조금 있으면 뜬다 아 잠시만 힐을 펴야겠다 동네를 먹어야겠다 오케 셔틀나 잡았다 여섯씨를 끝낼까요? 여섯씨를 끝내도 되겠네 여섯씨를 하자 hace pinzic 하자 고성이 형 어짜피 커맨드만 살리면 되니까 어휴 타리버 간다 나 리프 타이미할게 와 진짜 부렸어 아 진짜 진짜 와봐 홍구야 막자 이거 막을 수 있을 거 같애 어디요? 아 단 일곱이시지 잠시만 이러면서 넙석씨 한 번 또 한 번 파이팅 한 번 죽일게요 이겼어요 이거 저 지금 자원 엄청 많아요 넙석씨를 막자 넙석씨를 막자 그리고 그냥 다 사라져 하는 게 좋겠다 제발 좀만 더 앞으로 와라 망했다 우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좀만 더 앞으로와 아 르노 왜 이렇게 데미져야겠네 리버 다 넣었다 아이쿠 막가자 이거 6시 찍까 우리 그러면 리버만 쫓아다닐게 어 리버 여깄다 한시 털어서였다 11시 11시 나이스 리버 두마리나맞어 아직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어 오케이 리버 없어 리버 없어 저는 히스만 마크할게요 어렵다 이거 어렵네 아 이익이 난거 같은데 진짜 이제 이익이 이겼는데 헷갈린다 배비 11시 내가 끝낼 수 있겠다 나이스 재현이 근데 지옥이다 여기 와... 울었다 이거 아... 이거 못먹었으면 진짜 울뻔했다 울뻔했어 250개 스폰 너무 감사합니다 4.8백만원님 아울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홍구가 너무 잘했다 진짜 저 빼고 다 같이 잘한거 같아요 진짜로 추천해놨지 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오늘도 고... 저 이만 자러 가볼게요 주무세요 아 우리 4,800만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성이 이만 방종할게요 어? 뭐야 저도 그러면 형님들 방종하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 보성이 형보다 먼저 켜야되는데 여보세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제육이 형님 아 영호 형님 사랑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다 꺼버렸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